언젠아, 나 너한테 안 반해. 절대로 안 반할게. 네가 그랬지? 우리는 다른 우주의 사람들이라고. 지금은 우연히 정류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곳. 밥 먹자. 지금요? 마음 내킬 때 먹자면, 나 지금 내키는데? 왜 자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설렜거든요. 설레도 되는데, 넌 뭐 다른 줄 알아? 억울해.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흔들어 놓은 건 넌데. 지금은 나 혼자. 나 혼자 네 마음 갖고 싶어서 미치겠는게. 언젠아. 난 미워하지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이두나. 어떤 사람의 아이돌 이두나는? 어떤 사람의 아이돌 이두나는? 당신은 disease. 그는 당신의 아이돌 이두나는? 나는, 당신은 누군다나야 하는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끌owsку. 어떤 사람의 아이돌 이두나? 한다는, 당신은 당신의 아이돌 이룩을 이룰. 어떤 사람을 죽는다.